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게임 갈게요. 먼저 지정 소환을 10번 가죠. 16번 지정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갈게요. 지정은 모두 활로. 활로 16번 지정 소환 갑니다. 확인. 활 클래스. 그리고 나서 이걸 갈게요. 첫 번째 갈게요. 뿅. 첫 번째. 두 번째. 내려오는 거 보자. 오랜만에 이 기분을 좀 느껴야겠다. 빨간색. 빨간색. 이거는 지정 소환권입니다. 파비올라 부탁해요. 고대. 고대. 고대 감사합니다. 고대 감사합니다. 고대 감사합니다. 고대 감사합니다. 계속 빌어야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두 번째였고요. 숨도 반대로요. 숨을 반대로. 고대 부탁드립니다. 고대님들 부탁드립니다. 나와드세요. 어차피 고대 나오면 바꾸러예요. 숨도 쉬지마요. 별 놀이 찍으면 그냥 스킵해서 몰랐다고 했는데. 스킵인가? 다 뽑을 때까지 숨을 참으라고요? 무슨 거지?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부대가 똥 하고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보자. 가자. 제출 완료하셨으면 10시 이후에 뽑기 다 끝나고 확인할 거예요. 가자. 고대 가자. 오랫동안 기다려한다. 하니깅. 녹스레인죠. 10번. 운명처럼. 말도 하지마. 말도 하지마. 말도 하지마. 가자. 가자 가자. 고대 고대 고대.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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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고대 고대 고대. 지금이가? 다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안녕 여섯 번 고대가 나오면 어제 꿈을 먹을 거더라 어제 꿈이 뭐였지 곧 위만 곧 아주 위만 현실 잠시 4번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두근두근 아까 처음에 나오신 분 이 자리에서 구애를 뽑았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두근두근 안에는 기회가 많이 빠졌어 말도 하지 마요 말도 하지 마요 말도 하지 마요 꼬기만 해? 진짜? 지정소한 마지막 지정소한 마지막 자, 갔구요 아이고 제왕님 말것이던데? 어떡해요 얘기드려요? 지금 뽑기 중인데? 얘기 좀 주세요 분장 누님이다구 마흔여덟 번 뽑기 갈게요 마흔여덟번 첫번째 마흔여덟번 뽑기 중이라고 누가 긴 말 좀 해줘요 나 말 안했다고 첫번째 근데 시작부터 빨간색 감이 좋죠 나 말 안했어요 빨간색은 물어봐요 이번엔 녹색도 많아 오늘 녹색도 많은데요 원래 이렇게 녹색도 좀 많고 여기서 일어날 수 있거든 나오더라 고대 가자 빨간색도 한 3개씩 나와줘야지 가자 라임라인트 아크메이징 아우 여기가 심장이 쫄깃하게 하네 조용하면 더 안 나온다고요 아니 심장을 쫄깃하게 해 뒷축을 박차고 아무튼 녹색도 잘 나온다고요 포효화랑 그 뭐 고대나온 두문이라고 했죠 한번 해봤어요 5대 5대 으 무대무데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40, 30, 48 막 소리 질러야 돼요? 똑같은 자리인데? 아일린팔추이안녕하세요 블런트 저지먼트 가자 아 심장이 쫄린다 내추이안녕하세요 네 은빈인꺼야 가봅시다 고대주세요 고대주세요 가자 가자 양옆에 보좌같아 감사합니다 왜요? 네튼이 네튼이 왜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 있어요? 막 욕을 하라고요? 아니야 불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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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막 뽑다 보면 하나 튀어나오고 영신님은 누군가의 누군가의 아빠이자 누군가의 소중함이 여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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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를 주세요 파비올라면 됩니다 여신님 여신님 30 30 이 자리에서 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고대면 돼 고대면 돼 고대면 돼 저게 고대자리에요? 저게 고대자리에요? 저게 고대면 돼 계속 나오는데 불이 안 붙어도 좀 아쉬운 거지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마야님 아니야 좋은 마음으로 나오기를 빌어주는 것 같아요 카드 카드 우선 원래 운명은 갑작스럽게 온다 귀여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이 훅 들어올지 훅 들어올 거야 훅 들어올 겁니다 훅 들어와줘 자리가 반대요 여기에요 20일 때 그때 고대 나올 때도 피요자님이 나온다고 막 해서 가봅시다 그래도 아일리님꺼 막 열 번 열 한 번 가까이 초록색이었거든요 진짜 고대만 나오면 다 상쇄다 어 이번에도 녹색 3개 가까워지나 아일리님꺼 아일리님꺼 20패. 지금. 이거 다운다. 영웅 바꿀까? 영웅 바꿀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고 16번 남았죠? 뽑기 중이여요. 16번. 고데님을 영접해보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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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지 1번 남겨보시자. 조금 더 잘해서 야단행위를 영접해보시자. głvt영- 그냥 넘겨보시자. 김치 ocasional.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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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5 5 6 6 6 6 6 7 7 8 9 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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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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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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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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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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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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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6 6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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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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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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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6 6 6 6 7 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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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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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7 7 8 9 9 9 9 5 5 5 5 5 6 5 6 5 6 7 엄청 셋이죠 스펙 물약 먹으면 엄청 올라가겠다 이제 빛나는 몸이다 평화님 뽑기 끝나고 가능해요 제가 지금 뽑기를 하면서 쿠폰을 받을 수 없어서 네네 부캐도 부캐신청서 있어요 거기다 해줘요 부캐신청서에다 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둘 다 받아도 돼요 둘 다 신청해요 후원자가 맞으면 그냥 다 보내드리죠 근데 은빈이 어디가셨어? 은빈이 어디가셨죠?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관없어요 거기 부캐릭터 받는 것도 해놨잖아요 근데 희귀패시.. 아니 여공패시구나 희귀 류는 다 나온건가? 그러네 네 오늘 룸빈 천사님 테시안 영웅에서 고대 데쿠스로 바꿔드렸구요 지금 또 오늘 운이 좋게 하나가 아니고 두개가 나와가지고 영웅 합성으로 또 한명이 더 나와서 둘 이렇게 인벤토리에 챙겨드리고 셋 또 희귀합성 한번 해가지고 피데리스 나와서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고대 두개 영웅 하나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후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안됐구나 그 근데 어디가셨어요? 왜요? 피데리스가 더 좋아요? 추가피해 물력 회복량인데? 무공이 낫지 않아요? 찬영님 리커버리 두 번만의 성공? 축하드립니다 저도 두 번만의 성공 완전 축하드려요 진짜 그게 엄청 복이더라구 그게 엄청 복이더라구 근데 은빈 천사님 어디갔어요? 하이 자꾸 자꾸 어디가? 아 오늘 뽑은걸로 투샷 사진용으로 사진 한장 찍고 오늘 기록용으로 사진 한장 찍고 갖고 싶은거 다 있으시네 오! 창관님! 창관님도 제 후원장 가셨네? 여기다가 둘게요 은빈 천사님 캐릭터 설마 뭐 더 맡겨주실거 없겠지? 그치? 예쁘다 하나하군님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아 희귀 합성해가지고 피델스 나왔어요 희귀 합성 뉴 뉴 물약 회복량 몇이었지? 흠 고대 두개 영웅 하나 영웅팻 하나 고렇게 넣어드리구요 자 이제 로그인하셔가지고 왜 울어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내가 없어야 뭐 나오는갑다 흠흠흠 흐흠흠 네 로그인하셔가지고 즐겁게 노셔유 감사합니다 맡겨주셔서 뽑아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대 두개 영웅팻 피데르스 자아 계정은 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뿅뿅 사냥이요? 사냥을 보여달라고요? 보물사냥 뭐야 누가 있겠지? 뭐야 혼자있네? 비켜봐 고구먼 미안하다고 제가 막판에 공부사냥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아무도 없구먼 내꺼구먼 이거 아무도 오지 마세요 내가 볼게 비켜봐 비켜봐 숙중까지 나오면 그냥 끝나는거지 아.. 내기셨다 왜 다시가서 거기다 쏴 두번째 털 또 쏴 보라색 파란색 고양아 파란색 파란색 떨궈야지 뭐 나왔지? 파란색 잠시만요. 와.. 잠깐만.. 아 뭐야? 뭘 더 넣었어? 이거 먹을 거라고.. 방이 왜.. 높으시지.. 아니요? 떼니까.. 으어어어.. 와.. 칼이 진짜 빠르빠르.. 남캐이븐 눈물이라고요? 또 다른 퀄렉이 잘 되어있는거죠? 퀄렉이 잘 되어있는거죠? 퀄렉이 잘 되어있는거죠? 다른 퀄렉이 잘 되어있는거죠? 오.. 오.. 뭐 이것도 5개나 있으시네? 벌써 잘하셨네요. 와 근데 나 진짜 너무 소음 풀었다 소음 풀었다 인민이 맡겨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근데 어차피 버프는 똑같이 적용된거고 아이템 준비한 사람만 강화하가지고 저는 진짜로 유튜브 각은 저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지입니다 루시아님 안녕하세요 그만 돌려드릴게요 마루님 지금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고 있을거야 곰밭에다가 꽃밭에다가 둘게요 여기 근데 알고 있어요? 여기 경치 되게 좋은데 여기 경치 되게 좋아요 알고 계시다 경치 구경할 시간이 어딨어? 경손실이지? 그렇긴 한데 이제 계정은 경치 좋은 곳에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빈천사님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즐거운 게임 화이팅입니다 방금 맡겨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계정은 돌려드릴게요 이미지가 이건가? 어딨지? 너무 행복했습니다